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새롭게 나온 개명악보집, 쉽게 보는 개명악보집 30곡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출시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자, 쉽게 보는 개명악보집. 벌써 이 개명악보집이 다섯 번째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. 이 개명악보집 너무나 인기가 좋다 보니까 다섯 권이나 책이 나오게 되었죠.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습니다. 다른 개명악보집이랑 레벨은 똑같아요. 똑같은데 들어가져 있는 곡들이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지 오늘 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개명악보집은 어떤 책이냐. 먼저 기본적으로 일반악보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악보를 바로바로 볼 줄 모르고 또는 악보를 내가 잘 못 봐서 내가 음악은 너무 좋은데 내가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데 악보를 잘 못 봐서 음악을 쉽게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책이고요. 또 내가 좀 악보를 보기는 하지만 내가 음표가 바로바로 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했었을 때도 연습하기 최고의, 연습하기 좋은 최고의 책입니다. 자, 이렇게 개명의 가사와 음표, 그 다음에 밑에 이 개이름, 음에 대한 개이름을 제가 다 써놨어요. 그럼 여기 네모칸 이런 건 뭐냐면 옥타브, 여기 2옥타브 같은 것들은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시를 해줬고 3옥타브는 음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. 이것은 제가 직접 개발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많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혀 악보를 보지 못하셔도 이 개명을 읽으시면서 개명으로 되어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가슴 아프게 이거는 개명 악보고요. 자, 이렇게 바로 뒷페이지에는 개명이 적혀지지 않는 악보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명 악보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명이 적혀지지 않는 1번 악보로 연습을 하시면 악보 보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책을 봤는데요. 자, 이 책은 기존에 있는 가격과 다르게 저렴합니다. 2만 2천 원이고요. 배송비를 저희가, 배송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.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무료로 배송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. 마찬가지로 이 개명 악보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개명이 들어가져 있는 같은 곡에 개명이 들어져 있는 악보와 개명이 적혀져 있지 않는 악보 한 곡에 두 가지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의 두께도 조금 됩니다. 그리고 노래는 30곡이 들어가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들어가져 있는 노래들이 사람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것들이 뭐냐면 아,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없어. 뭐, 뭐가 없어. 되게 많이 듣죠. 근데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각자 좋아하는 노래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다 하나하나 맞춰서 맞춰서 이러한 책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. 하지만 또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게 개명 악보집 새롭게 만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연락 주시면 제가 택배로 잘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개명 악보집 5권 나왔다 했죠. 이 5권을 모두 구매하시려면 한 10, 한 3만원 정도 됩니다. 이 5권은 다 하시려면 그래도 너무나 많이 주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5권을 한 번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5종, 개명 5종 세트라 그래서 이 노래가 약 한 170몇 곡 정도 될 거예요. 그것을 원래 13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제가 9만 7천원에 9만 7천원에 5권 모두 보내드릴 거니까 개명 5종 세트가 필요하시면 9만 7천원짜리를 주문해 주시면 되시고 이 책 하나만 먼저 받아보겠다 하시면 이 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이 개명 쉽게 보는 개명 악보집으로 더욱 색소폰에 대한 실력 향상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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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